어 그래 야 나 바빠서 그런데 중요한 얘기 아니면 끊어도 되냐 그래 언제 한 번 만나서 밥 먹자 수고해라 어 그래 잘 지냈냐 조만간 봐야지 밥 한 번 먹자 아 통화가 너무 길어지네 아 과제해야 돼서 끊어야 하는데 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근데 전화로 이러지 말고 우리 만나서 얘기할래 아 뭐야 이 인간이 나한테 전화를 왜 했지 짜증나니까 안 받아야지 야 우리 벌써 두 시간이나 통화했네 크크 그래 이제 끊고 자야겠다 잘 자 아 재밌게 잘 얘기했다 있잖아 내 친구 중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 어 어 어 그래 뭔가 알았어 어 그래 알았다 나 좀 바빠서 이만 야 바쁘긴 뭐가 바빠 네 집에 있는 거 아는데 너 또 귀찮아서 전화 끊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아 몰라 아무튼 수고해라 뭐야 누구지 흥 이상한 전화겠지 아 진짜 어 그래 알았어 다음에 보자 아 힘들다 전화도 오래 하니까 지치네 아 네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그럼요 하 그럼 언제쯤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그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婆 어 그래서 알았어 끊어 아 얘 오랜만에 전화했네 아 전화받으면 뭐라고 하지? 아 또 긴장되네 아 오늘 좀 피곤한데 미안하지만 내일 전화해줘야겠다